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여자들이 현자 타임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. 지금 한국 여성들은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? 예전에는 여자들이 얼마를 벌건 모으건 상관 안하고 돈 적게 모으고 적게 버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맘만 맞으면 결혼하지 않았어? 주변 30대 초중반 커플들 깨지는 거 종종 보는데 남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자가 모은 돈이 너무 없어서 깨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돼서 놀랐어.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좀 멀쩡한 남자들에게도 여소 해준다는 말에 무슨 일 하는지부터 물어보더라. 라는 식으로 남자들이 야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수많은 정상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. 결혼 생각 들면 남자 여자 생각하는 거 똑같아 같은 사람인데 라는 정상적인 지적에 대해서 이 여자는 예전에는 남자들이 개호구 퐁퐁남을 자처해서 마통 3천만 원의 여자도 설거지 해줬는데 지금은 아니야. 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여자는 어느 순간 남자들이 바뀐 거 같다. 예전에는 여자가 돈 안 모으고 해외여행 허버허버 다녀도 이해해주고 설거지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. 라는 댓글을 달고 다니면서 요즘 여자들은 설거지 당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소연을 하죠. 요즘 여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 예전에는 TV만 틀면 고졸무직 백수 여자를 사랑해주는 재벌남들의 드라마가 넘쳐났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학벌 구리고 돈 없는 막장 여자도 좋은 남자 만나서 설거지가 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그런 여자처럼 결혼하고 인생 세탁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호구같이 행동 안 해줘서 놀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부랴부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. 딱 서른 살 95년생 여시들은 얼마 모았어? 20대 때 피부가 해외여행 다니느라 웅행웅 초끼포키 돈 다 써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. 천만원 이천만원도 아니고 이직하고 어제 첫 월급 탄 게 내 전 재산이야. 지금 이리천 모은다 한들 결혼하거나 모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 막막하다. 라는 이 한국 여자를 보시죠. 서른 살 먹은 여자들이 퇴직금 1500이 전부라 말하고 마통 대출 갚는다 말하고 마통 2000만원이 모은 돈의 전부라 말하며 빵원 빵원 천만원 모았다고 자랑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서른 살의 여자가 모은 돈이 저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될까요? 해외여행에 허버허버 돈 쓰고 이제 와서 결혼할 돈이 없다 징징거리는 우리 한국 여자들 30대 초반 모은 돈 없는 여시들 한 달에 얼마 모아 스물아홉 하반기에 정신 차리고 돈 모으고 있어 결혼 자금 얼마 해가야 결혼 가능하나 모은 돈 하나도 없어서 30대 초반에는 못하겠지 샹? 이라고 말하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며 징징대는 이 여자 여자는 3000만원만 모아가면 결혼 가능하다 말하는 여자들 그녀들에게 결혼 가능한 액수는 3000만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이제 한국 여자들의 3000만원 가스라이팅에 당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은 공황장애에 빠진 건 마냥 남자들이 너무 야가 빠졌다 라는 말만 앵무새같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녀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 자신의 윗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개꿀빠는 인생 살다가 설거지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들이 설거지 해주지 않으니 부랴부랴 이제라도 돈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남성분들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바란 건 우리 여자들이고 남자가 돈 모으는 만큼 여자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페미니즘의 정신이죠 여자들의 실력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남자들이 돈 모으는 만큼 여자도 반드시 모아서 결혼을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비례하여 동등하게 모으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는 건 페미니즘 정신에 반대되는 행위이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게 된다면 꼭 반반 결혼을 하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계란 한 판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이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